안녕하세요 연선이에요 제 방에 화장대가 좀 휑한 것 같아서 인테리어 포인트를 한번 줘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내 방에 작은 정원이라는 주제로 인테리어를 한번 같이 해보려고 해요 먼저 다이소에서 지점토를 500원 주고 지점토 트레이를 만들 수 있다고 해서 한번 도전해봤는데요 함께 보시죠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체소669 트레이를 만들 수 있도록 하세요 수 있어요. 자즈넷 디퓨젤 방향제는 이렇게 100ml 액체와 스틱 5개로 이루어져 있구요. 성분은 식물성 에탄올 베이스로 프리미엄 성분들로 엄선해서 제작하고 있다고 해요. 향료는 고급 향료협회 기준을 충족하는 프리미엄 프레그런지 고급 향료라고 하더라구요. 환경부 안전부시 안전기준 확인 완료도 받았구요. 용기 안전기준도 확인 완료 받았다고 해요. 성분도 검증이 완료되고 기업 부설 연구소 제품 개발 위생적인 제조 환경까지 철저하게 확인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안전성에서는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제품은 알러지 물질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고 해서 아이들이 있는 집이나 이렇게 저처럼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집에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처럼 더운 날씨 그리고 습한 날씨에 탈취 효과에 훨씬 좋구요. 그리고 또 모던한 분위기 모던한 분위기의 인테리어 소품 효과로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드넷 디퓨저에는 총 4가지 향이 있는데요. 플로럴 우디 머스크 계열의 웜 에디어 향이 있고 프루티 플로럴 머스크 계열의 멜로우 에디션 프레쉬 시트러스의 트윙클 디저트 프루티 플로럴 부케의 플로럴 부케 샤워 인데요. 그 중에 제가 선택한 향은 멜로우 에디션 인데요. 개인적으로 과일향처럼 달달하고 장량처럼 세련된 향을 선호하는데 제 취향에 딱 맞는 플로럴 머스크 계열의 향이에요. 편쾌하고 포근한 향이라 선물용으로도 좋을 것 같아요. 패키지 자체도 이렇게 패키지 자체도 되게 고급스러워요. 그래서 집들이 선물용이나 생일선물용 그런 뭐 저런 축하 답례품으로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행사 중이라고 하니까 구매를 원하시면은 지금 구매를 하시는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무려 50%나 할인 행사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지금 딱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지점톱 트레이와 자든의 실내 디퓨저 방향 제어를 함께 인테리어 해봤는데요. 덕분에 방안이 정원으로 꾸며진 것처럼 포근하고 아늑해졌어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안녕